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에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분석 가운데에서 가장 공감할 만한 것은 조선일보의 박정훈 칼럼이었습니다. 박정훈 칼럼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경기도 7급 별정직인 조명현 씨 그리고 성남시의 공무원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양심과 상식에 따른 증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과 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보통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의 양심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금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벌써 삼총상김과 같은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재명 대표 이후를 주도할 것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국정을 마비시킨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거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반쪽짜리로 만들어놓고 또 검찰, 경찰의 수사를 위한 특수활동비도 대거 삭감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너희는 더 나으냐라고 하는 이 잣대로 우리는 우리 국내 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바로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양심에서 나온 문제 제기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왜 특정 글들은 삭제가 되고 왜 특정 글들은 삭제가 되지 않는지 왜 특정 글들은 언론에 대거 보도가 되고 왜 특정 글들은 그렇지 않은지 언론과 당원 게시판이 같이 간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지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당무감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게시판 관리가 왜 잘못되었던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더 나으냐. 이것을 우리는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를 스스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